미치겠다. 이거 다 내 옷이에요, 이거. 아유, 진짜. 눈에는 노란 단무지 붙여가지고. 눈에는 노란 단무지 붙여가지고. 머리에는 무슨, 야, 이거 서툴코기냐, 서툴코? 이해 못 하는 게 너무 싫다. 너가 왜 센터야? 너 저기 휴가지 불량배 같다, 야. 너 옷 갈게 그러는 게 싫다, 미치겠어. 너 눈동자가 왜 이렇게 큰 거야? 유행이야, 유행. 눈동자가 너무 까만데? 렌즈 낀 건가? 용의자, 용의자. 이건 진짜 심하네, 오늘. 이거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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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오정! 미쳤어? 야, 오영신 이리 와봐! 멋있다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화사하잖아요, 화사하잖아요. 예쁘게 입었는데 오늘? 좋다, 좋다. 오늘 근데 저 한 화면 조정해도 되겠어. 제가 색깔을 세봤는데 14개가 있더라고요. 대단하다. 근데 한한테 어울려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정신없는 패션. 너무 귀여운 패션. 정신없는 패션. 너만 성공하면 된다고! 너만 성공하면 된다고! 빨리 왔어요, 지금. 빨리 왔어요, 지금. 아니, 딱지 치기는 나지, 형. 아, 나 진짜 너무, 형 날 너무 모른다. 너인 줄 알았는데. 형! 나랑 그 말이 보냈던 세월! 보냈던 세월! 시간! 가만히 있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전을 했어, 형! 길따러, 길따러 갔다 온 거야. 그만해! 야! 길밤해! 미안한데 토요일은 쉬잖아요. 토요일은 쉬잖아요. 아니, 토요일은 쉬잖아요. 아니, 토요일은 쉬. 아니, 영혼이 쉬는 건 아니잖아요. 토요일은 쉬잖아요, 지금. 아, 참. 아, 참. 우리가 영혼이 쉬는 게 아니에요. 아, 형 고개 떨궜다. 아, 형 고개 떨궜어. 아, 형 고개 떨궜어. 아, 아직도 제가 영혼이 오래가서 그래요. 장풍이지, 장풍? 아뇨, 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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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풍이지? 아뇨, 캔! 지금은 안 돼. 어떻게 목요일날 스킨이 잡을 말아. 아뇨, 캔! 아, 아!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아, 재석이 형! 다른 얘기해, 다른 얘기해. 다른 얘기해. 오케이, 오케이! 잘 볼 수 있다. 동훈이 안 온다. 너 광수하고 통화했다는 얘기는 들었다. 그 녀석이 형. 뭐 이런 거 할 때는 한 번은 통화해 봐야죠, 형님. 너 설마 뭐 광수를 주려고 했던 생각은 아니잖아. 전혀, 형. 그래, 그러니까. 형님, 항상 형이 제 마음속에 영원한 1등. 우리 토요일 일자리 잃은 우리들 서로 도우면 살자. 살아, 도와 살아야지. 형! 도와나게 사랑합니다. 야, 길게, 길게 통화하지 말자. 예, 형님. 유치합니다, 형님. 5만 원 줄게. 오케이, 형님. 오케이. 감사합니다, 형님. 오케이. 알아두요. 오케이. 무, 무한! 조진아!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이 큰일인데. 누굴 줘야 되지? 내가, 내가 얼마 전에 그 소금산 출렁다리 갔다 왔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가, 여기서. 소금산 출렁다리는 무더위에서 같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무더 얘기하지 마요. 무더 얘기하지 마요. 아니, 거기서 같은 걸 왜 여기서 얘기하냐고. 아니, 무더위 같은 걸 왜 여기서 얘기하냐고. 야, 이게 왜 회의하겠는데. 울컥했다가 울컥했어. 아니, 무더위 같은 걸 왜 여기서 얘기해. 갔다 와. 갔다 와라. 그거 하나 더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예고 이렇게 뜰 때 누구누구의 런닝맨 이러고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건 안 되지. 아, 그건 욕심이야. 보통 유재석이 열면 되는데. 뭐 얘는 뭐 하하의 런닝맨. 지석진 런닝맨 할 수 있잖아요. 하하 형 힘 쓴다, 힘 써. 형훈아, 그만해. 우리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하야. 주말 폰은 하나 없어졌다고 너무 의욕적으로 하죠. 주말 폰은 하나 없어졌다고 너무 의욕적으로 하죠. 평소대로. 하하 형, 텐션 올리려고 했는데. 하하 형, 쫓기지 마. 쫓기지 마. 평소 쫓겨요? 아, 쟤가 오늘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왜 저래. 야, 살살해. 살살해. 토요일은 잠깐 쉬어. 토요일은 잠깐 쉬어. 잠깐 쉬어.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다! 파이팅! 아, 왜 여기서 난리야. 나 지금 큰일 났어 쟤. 왜? 쟤 같이 우리, 같이 우리 하는 거 많잖아요. 아, 쟤 같이가 좀 떨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순간? 넌 좀 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그래도 이거. 회장님, 회장님 한 번만 시켜주자. 회장님이 개가 되겠습니다. 회장님이 개가 되겠습니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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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저 이런 며칠 좋잖아요. 에? 토요일 날 안 볼 거야, 나? 하하하하. 아니, 토요일 날. 아니, 토요일 날. 아니, 토요일 날 보기가 있어요. 아니, 토요일 날. 아니, 토요일 날. 아니, 토요일 날. 오해 못 쓰지 마. 토요일 날 보기가 있어요. 이번 주 가족끼리 식사가 있어요. 그죠?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사장님 그렇게 하지 마. 아,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아니, 지금 살 줄 모르시네. 이러다가 나 똥 팔려가. 하하하하. 나 똥 팔려가. 야. 야. 이러다가. 나 똥 팔려간다고. 아, 야. 나 똥 팔려간다고. 진짜. 야, 이 집안. 제대로 이거 다 똥 가벼쳐. 아, 그래. 아, 그래. 진짜 가까이서. 진짜 가까이서. 진짜 가까이서. 야. 너 진짜 미쳤냐? 야, 이거 진짜 미치겠네. 야, 이거 진짜 미치겠네. 야, 너무 미치겠네. 야, 너무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야, 진짜 미치겠네. 야, 왜 이렇게 안 그러냐고. 하하하하. 저 넘도 없는 거 진짜. 지겹지는. 지겹지는. 나, 하나의 하나밖에 없는. 하. 하하. 당신은 정말 진정한 우리의 영웅. 지현이 삼각김밥을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학시네요. 전학시네요. 아 지금 요노인이에요? 아 근데 나 찾지 마세요. 지현은 먼저 삼각김밥으로 가. 아 진짜 너무하시네. 이 정답이 아니라도 이 국제에 맞는 부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좀 바꿔야 되나? 아 진짜 이거는. 아유 이거 좀 살려줄까 좀. 언제든지 죽일 수 있으니까. 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뒤에서 깜짝 놀랄꺼들아. 야 정말. 인사하고 들어가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살려줘. 감사합니다. 오케이. 진짜 살려주는 거예요 그냥? 박아 나와. 아 형님 뭐 악마를 모았다 왜요? 내가 들어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 아까 봐드렸잖아요 선생님. 제가 정말 잘못됐습니다. 물 많으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왜 약한 모습을 보여?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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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 너무 오랜만이야. 내가 당신 밑에서 한 8년 지냈는데. 야 이게 무슨.. 아니 지금 살릴까? 생긴 거 봐라 정말. 좀 잘생겼어. 아 일반 엔시장으로 좋아. 잠시만요. 이것보다 크고 하하보다 작다. 뭐라고? 저 이거 이거 잠깐만 그거 여기서 얘기해 줘요? 괜찮아요? 잠깐만 뭐야? 아니 근데 형도 괜찮아 내가 봤을 때 형보다 크고 동훈이 형보다 작으면 약간 세찬이 정도야 그만해 야 너 좀 뒤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내가 형한테는 자신 있지? 자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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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강하게 하는 거야 아 나 진짜 너무 열받네 지금 나 지금 너무 열받아 모약자나 어린이는 시청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서로 기분 나쁜 거 없잖아 워낙 지저분하니까 저 일단 한 방씩 치시는 거 어때요? 한 방씩 치고 와 기분 나쁜 게 없어요 저 당연하죠 저부터 치게요 형 표정이 더더운데요? 기운 나쁜 게 없어요 저 가요? 네 역시 자식아 와 이거 최신이야 와 이거 최신이야 와 이거 최신이야 와 이거 최신이야 야 야 야 야 막혀 막혀 선수 나와요 선수 야 굳이 거기를 왜 부르는 거야 아 선수 나와 야 야 둘째 야 야 아 왜 이렇게 야 야 맞아 맞아 게임 안 해? 와 진짜 제대로 맞았어 야 잠깐만 끌을게요 끌을게요 야 그럼 우리 하나에요 지금? 그럼 당연하지 사랑해 아 야 그럼 우리 하나 된 거야? 형 왜? 미안해 너무너무 빨리 왔어 정말 선생님 죄송합니다 빨리 타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저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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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문 장갑을 끼 형 문 열어요 문 열어요 문 잠기고 문 잠기고 아니 장갑을 껴야 된다니까 장갑 형 왜? 야 너 지금 장갑을 껴야 된다고 내 장갑은 이건데 내 장갑은 이건데 내 장갑은 이건데 내 장갑은 이건데 안녕 야 내가 딴 데 가서 자기 따는 게 아니라 혼자 자고 싶다고 내가 이틀 세서 내가 예민하다고 그 시기 결혼해가지고 왜 얘기를 안 해 형이 형들아 쟤가 왜 뜻일까 어떻게 하면 야 커피 커피 잠깐만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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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역시 넌 막내 생활을 오래 해서 근데 그래 뭐 송해 선생님도 막내 하면 다 볼까 책 좀 읽고 자기에요 전 그래? 네 진짜야 아 지루해 아 답답하고 지루해 아 답답하고 아 아 아 아 아 넌 역시 나랑 맞는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옷 색깔이랑 똑같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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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좀 앉아있다 잘거에요 하하하하 그래? 그러면 형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런 식으로 잘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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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때 많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떻게 잘 건데 내가 이렇게 잘 거 같은데 형 어떻게 잘 건데 형이 이렇게 해 어떻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며칠다 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 건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난 이런 식으로 잘 건데 이런 식으로 잘 건데 야 야 야 야 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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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님 갈게요 아 좀 더 이따가요 아 그리고 다한테 오늘 오랜만에 예능 특강 좀. 베스트 스타일 있거든요. 노트하고 벌펜껑.